전남 보성군이 보성 3개차 엑스포 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화분 나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. 보성군에 따르면 일회용품 제로챌린지 실천 서약과 행사장 내 쓰레기 줍기 행사 참여에 대한 혜택으로 1,000개의 화분이 전달됐습니다. 한편 일회용품 제로챌린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입니다.